안녕? 후추의 톡 쏘는 향의 성분이 분해되어 나오는 피페로닐산에서 유래되어 피페로나리라고 명명되었습니다만, 바닐라와 아몬드 냄새가 나는 헬리오트로프 꽃향과 비슷해서 헬리오트로핀이라고도 한답니다. 좀 더 화학스러운 이름은 3,4 메틀랜디옥시 벤츠 알데아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향은 정말 우연히 발견된 거죠. 구조는 알데아이드기가 있는 방향족 화합물로 1876년에 그 구조가 밝혀졌다네요. 이후에 네덜란드 화학자인 유한 프레데릭 에이크만이 1890년 사포롤로부터 피페로나를 합성해내었습니다. 원산지가 주로 페루인 헬리오트로피는 18세기에 유럽의 정원에 소개되었어요. 꽃에서 바닐라와 같은 달콤하지만 유묘한 카라멜 노트까지 느껴지는 달콤한 향이 나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픽토리아 시대의 영국을 비롯해 유럽에서 붐을 일으킨 꽃이었습니다. 사포롤은 미국 찰나무라고 하는데 항명이 사사프라스 알비둠이고요. 농나무의 뿌리를 증류해서 얻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피페로나를 향을 만들려고 합성된 화합물은 아니어요. 그렇지만 향이 너무 좋으니 그냥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산업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대량 생산까지 되었다네요. 기록에 의하면 이 향은 1880년경의 게를랑사를 비롯해 향 카탈로그 리스트에 올라있었답니다. 피페로날, 즉 헬리오트로피니 주요 성분이 된 유명한 향수들을 우선 보겠습니다. 겔랑의 레르블루 역시 겔랑의 아프레롬디 코티의 로리간 디오르의 뿌아종 랑콤의 뜨레조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페로날은 적당히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페로날은 현재 국제향료협회, 즉 IFRA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따라서 많은 유명한 향수들이 이 향의 대체화합물을 사용해서 조형되고 있지만, 아프레 롱디처럼 오리지널 향수의 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종되는 운명이 되었답니다. 실제 피페로날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되는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피페로날이 3, 사메틸랜디옥시메탐페타민, 일명 엑스터시와 같은 항정신성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순수한 상태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헬리오트로핀과 관계가 있는 또 다른 화합물을 볼까요? 헬리오트로핀과 프로파날과의 알돌 축합반응으로 생긴 헬리오프로파날의 알캔기를 수소화시킨 헬리오날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화합물은 바로 잘린 장기에서 나는 신선한 향의 멜론과 같은 과일 향기와 시클라멘이나 라일락 같은 꽃향 그리고 물에서 나는 오존향으로 조향사들에게 워터리 플로랄 아로마로 인정받는 화합물입니다. 피페로날에 대한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페로날에 대한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